자! 저와서 돼지를 구해라! 돼지를 구해라! 돼지를 구해라! 돼지를 구해라!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라고 합니다. 지노입니다. 오늘은! 모드를 하나 소개시켜줄건데 요즘에 제가 럭키블럭을 안하는데 일단은 한번 요즘 럭키블럭 안한대신 어벤져스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영상 못찍을거 없나 좀 보다가 원래 럭키블럭을 하려 했는데 예, 누가 잠뜰님이 이걸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오! 이거 좋다 해서 저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이게 엠씨 마케스텐이란 분이 만드신 맵이에요. 제가 옛날에 스파이더맨이랑 볼링 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초밥 그걸 만드신 분이 이제 회로로만 만드신거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오늘 이거를 해볼건데 이게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참고로요. 오늘 해볼거는 아이언맨이에요. 일단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철블럭 두개와 철장 다섯개 그리고 필스톤 하나 그리고 레드스톤 회불 두개 레드스톤 64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철블럭을 깔아줍니다. 블럭 깔아주고 여기다 버려요. 버립니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철 챙깁니다. 버리고 철을 챙기면은 아 잠시만요 근데 뭐가 틀리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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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끈끌림 비스톤 아아 이걸 안 버렸구나 좋아 됐죠? 이렇게 버리면은 컴퓨터가 생겨요. 이게 이제 자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걸 챙기고 네델럭 하나 챙기고 그리고 이거 레드스톤 챙겨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거 또 버립니다. 그럼 컴퓨터 위에 파티클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아스메츠카에서 나오는 파티클이 생겼거든요? 이게 차르르르르 하고 생기는데 여기다가 레드스톤 네델럭 철개를 버려주면은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 와우 와우 참고로 랩이 랩이 100이 돼야 된대요. 100 이상이 그래야지 지금 보시면 저 레벨이 지금 106인데 100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슈트가 나오나봐요. 자 이제 여기서 슈트를 한번 입어볼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있냐 오른쪽 클릭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개간지나게 차비스 착.. 착동해 어 flut 퍼즐드 입을때 그냥 고개가 올라가면은 푸얼웡 아이언맨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이 되는거입니다 자비스가 옷을 입혀주는거예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대박이죠 님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테이킹슈트 어후 테이킹슈트 어후 어? 다시 봅시다 테이킹슈트 어후 입어지네요 자 이렇게 입어줬죠 한번 이제 간단한 능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능력을 자 이제 능력을 한번 보여드릴건데 자 일단 펀치 마이크드롬 펀치입니다 아이언맨 펀치 공격력이 개높아요 19.5 와우 그냥 날라 날라차기 수준 그냥 모가지가 그냥 툭 치면은 팍! 하면은 부러지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냐 파이어볼 이렇게 이게 화살처럼 땡기는건데 화살처럼 땡기면은 팡! 화염구가 나가요 근데 이거를 쏘면서 Q를 누르면은 이렇게 와우 화염구가 저렇게 떨어집니다 등분이 되면서 이거는 슈트 그냥 이렇게 화염을 발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붐! 폭탄이겠죠 이거를 벌어주면은 사방으로 폭탄이 터집니다 와우 어 세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라 가장 중요한건 아이어미에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Q를 누르고 버린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날라 냅니다 와우 이 자세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자세가 죽이는 자세 호.. gestures 여기서 그리어 중요한게 뭐냐 중요한게 뭐냐 pass 빠르다 가지고 해서 이걸 오른쪽 ito 쎄 Jonathan ㅈ tongue to marshmallows 마이크도 느려지는 겁니다 여기 다시 슬로우 슬로우가 되죠 야이 얼마나 멋있으니까 여기 다시 버리면 패스트 푸쉬 한번 한바퀴 돌아봅시다 맵을 한바퀴 돌아봅시다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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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해 와우 여기서도 딱 슈트 개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추적하고 이건 뭐냐 픽업과 트루우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옷을 입으면은 아이템을 못 끊으더라구요 자 몬스터를 대지로 하겠습니다 자 하고 일단 옷 자체를 입으면은 아예 그러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번 죽겠습니다 헉 자 여기서 게임 모드로 자 돼지를 좀 면만 챙기겠습니다 됐다 허아 자비스 슈트를 오네 착 착취 테이킹 슈트 오프 자 벗고 게임 모드로 좀비 피규어 의자 손에 있다 밖에 나가서 여기다가 손합시다 여기다 좀 손하고 자 이렇게 손하고 슈트를 다시 입어줍니다 아 스페이스바가 망가져가지고 너무 불편하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슈트 입고 나가서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제 자 여기서 자 이 픽업을 날아다녀야돼 일단 날아다니는거 같은데 날아다니면서 어 너무 빠르다 플로우를 하고 여기서 픽업 아잇쉣 날아다니면서 픽업 aupt Enğ spar 아빡 gr 이게 알림이 사람을 구하는 역할 같아요 하지만 저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쓰레기니까요 죽으으 어 вин teas 다ис 기억 못했어요 좋아요 한 마리 더 구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착한 마음으로 구출해보죠 어 어딨지 어더지 어디저라요? 어디저라? 와 나 기억력 제로인가봐요 진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인가봐 기억이 안나 좋아 죽자 아 좋아요 나가서 나가서 어? 돼지가 다 되었어? 아니 돼지가 자꾸 중반에 잠시만요 다시 슈트 받고 어 준비 피그맨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옷 입고 입고 한번 템지가 얼마나 센지 파이어볼부터 오 이렇게 쏘고 큐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어 좀 멀리서 해볼까요 쏘고 오오 수트 어? 여기 더 쎄보이는데? 오? 여기 더 쎄보이는데? 오 땅에 발사하면 터지네요? 자 그리고 붕은? 아 이것 좀 맞지? 오우씨 오 쎈데? 그리고 펀치 어우 두방이네요 자 한번 한 마리 더 퇴해봅시다 자 한 마리를 더 퇴해서 아 털고도 없네 자 아 이렇게 해서 끝인데 이게 뭐죠? 자 돼지 한 마리가 더 보이면 좋긴 한데 자 하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MC 마켓스텐님의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벗을 수 있는 모드였구요 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레드스톤 이거 같아요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한거 같고 이렇게 이걸로 이제 아이언맨 슈트가 만들어진거 같아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대박인거 같아요 자 하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 모드쇼케이스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맵 링크 걸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쩐다라고 느껴보세요 한번 자 하이튼 이렇게 해서 진호의 모드쇼케이스 아이언맨 편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시작되구요 족구댓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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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